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성관의 백댕이 부시 오늘 강연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까지 실험할만 했는데 제가 약 10분 동안 백년지휘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사군장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 재산은 많으나 슬라기나 자식이 일정없어 불용이라도 한번 들여서 자식이나 얻어볼까 하고 삼정승 사인분님이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봐요 목표 챙겼던 길이만 세부가 아뜩하는 얼굴을 내고 한입 넘어서 삼정리도를 빌고 정승을 들였다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집길마다 예 은단 하나씩을 냈어 이름을 줄 때 이종승의 딸의 이름은 새원래 김정승의 딸의 이름은 내원래 최정승의 딸의 이름은 배 배미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세아이들이 무릎무릎다라도 선호사 내고 보니 정승달이고 자기 딸이 없지 다 부여운지 하루는 모여서 둥둥터렁으로 노리는데 세아이들 진정리도는 섹시의 딸의 이름은 기사하며 싹시의 딸의 이름은 지정리도를 사나이 지정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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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삼시의 한밤 납불들에서 나의 욕붕불렛다 보이네 농산대철에 굵은 길에서 왓을 갈라져 욕불려 예쁜 장불이 얼마나 나의 욕붕불렛다 보이네 이어서 악찍이 세월에 짐집이 매울래는 시집을 가서 아주 잘랐고 아니 홍달궁산산 가운데 집 배밀이는 신수가 불행했던디 남아다시의 약혼하고 예장건수 많이 받아놓고 죽어서 떠나가는데 요즘 듣기 어렵죠 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밀 머리공갖 장맛이 잘랐다 심지어 간 물을 함께와여 부대가 상비는 반대고 거룩불당 대강수가 만나지어 먼지가 환날끼리나 보다 평포만의 끝난 이 자지운 높 Bangkok 입지 온 상에 대부분의 변호가 성장, 너만 잔 depriv에 명사 recurs을 더 맞아 웃진다 웃진다 솔로도 말라 공수 안 섰다 해 죽고 내놀아 넘네 웃고 이라오 넘네 안 다시 섬세하지 내 인생 풍불렴 빛을 누리 올려라 이렇게 불쌍한 배뱅이 불만 상처를 갖다가 깊이 깊이 굳어놓고 그 배뱅이 부모님이 짐이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재산이야 우리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대독자의 동대를 처숨에 보내고 났으니 그 두려운 강만일 생각 끝에 마지막으로 배뱅이 죽은 역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축원구실에서 해도 싱싱다 살려볼까 해서 각도 무단 불러붙여 그 가만히 불러붙여 민속소리 한번 해봐 만나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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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하니 정맹불렛아볼세 산동의 그늘은 너무나 담아 인간의 그늘은 너무나 하나만 담아 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동도 무단이 또 한번 해보는데 이 무단도 아주 없구네 지체된 강만일은 너무나 담아 사랑을 떠날 때 청양냄물로 온다를 때 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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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청양냄물로 무단이 칩사라고 한번 해보는데 이 무단은 아주 엄청나 흰간의 별 반사천이 부모님같이 도중나시 세상 전기의 여전히 아무래도 상을 찾기 몰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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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